제소기간 보통 처분의 제3자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제3자는 독일 행정법과 달리 우리는요 제3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이 되면 통지가 가능은 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요 독일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제3자가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불리하고 타인 누군가한테는 유리한 처분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앞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한다면 설사 1년이 도와됐더라도 정당은 소재계가 된다 최근에 이게 뜨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처분의 고시공고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보통은 효력 발생일에 알았다로 봐서 안날로부터 90일이 기산됩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보통은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도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분의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할 때는 그때는 5일 경과시 이거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일반 처분에서 한번 나왔죠 일반 처분 파트에서 일반 처분 파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이제 봤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봤으면 그때 알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면 앞날이 돼요 그래서 90일입니다 객관식 지문에는 5일이 경과해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잘못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정일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다 2년에 뵙les이 재holes이 2주만큼 Felipe 4시 감사합니다.